우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학교야 야 이거 엔진 보이는데 엔진 보여 자동차 가린이 한 명 있다던데 페이스리스트 하면서 18년식은 우프라이너가 이어지면서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맞춤형 게스트가 왔다는 소문이 있어요 서큘라이센스 자격증을 자동차 정비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전히 아버님께서 어? 아버님께서? 네 카센터를 좀 하셨습니다 언니 가려! 좋아 좋아 좋아! 버텨 버텨! 버텨 버텨! 버텨 버텨! 올라와요 올라와요!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!